BTS 중에서도 지민이 친구가 노래의 음색도 특별한 부분이 있고 가사를 어떻게 불렀을 때 대중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센스가 조금 남다른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 카메라를 보는 시선이나 춤이나 노래에 있어서도 호흡 조절을 할 때 대중들이 봤을 때 열광하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일입니다